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분테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4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보시면은 오늘 좀 오른 상태인데 차트상으로 약간 은봉 갭상승 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물량화포를 다 끝내지 못했다 더 해야 돼요 물량화포를 아마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우량주긴 한데 굉장히 개인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조선해양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그거 똑같아요 실적하고 이런거는 계속 이제 1조 넘게 그 작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3배 넘는 실적의 수주를 맺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개인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거죠 개인 물량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연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기금에서 지금 너무 거의 다 털어내듯이 계속 물량을 계속 빼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좀 단기 고점일 확률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량 확보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력들은 이미 여기 부분에서 이미 이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다시 올려주면서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하죠 다시 물량 확보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물량 확보를 한 다음에 쭉 올려주는데 여기 부분에서 사실 여기 부분에서 뭔가 다시 조정을 줄 것 같았는데 개인 물량들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 오고 다시 한번 올려줬다가 조정 오고 요게 이제 계속 물량 소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죠 그러니까 물량을 한 번에 확 빼지 않고 이제 개인 물량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이렇게 확 뺄 수도 없어요 확 뺄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세력들이 노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뭐 현대차 충당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악재가 나와서 여기서 빠졌다가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양봉 전환해서 올려버리죠 세력들이 값이 싸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 놀이를 하고 여기서 슈팅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이제 급하게 이때 뭐 애플카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다가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사실 뭐 현대차가 이제 뭐 한다고 하는 특별한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여기 원가치 회복하려고 올렸는데 지속적으로 장이 빠지면서 악재가 나오면서 같이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현재 이제 지금 개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외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전날에는 개인하고 외인이 좀 많이 들어왔죠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인 물량이 아마 좀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좀 윗고리가 더 긴 차트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10시밖에 안 되긴 했는데 웨인하고 기관계가 만약에 수급이 충분하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캔들 자체가 근데 이런 캔들은 사실 크게 좋진 못해요 중립신호의 캔들이라서 이런 신호의 캔들이 나오면 다음날 음봉전환 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감한다면 조금 더 양봉으로 아 음봉으로 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평균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이런 식의 차트가 많이 나와요 올렸다가 조정주고 올렸다가 조정주고 이런 차트가 많이 나와서 이런 패턴을 잘 알고 계시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올리면 빠지겠다 했을 때 차익실현하고 다시 주가 빠졌을 때 다시 매집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실제 실제로 여기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기 부분에서 좀 매집이 들어갔다 주가 한번에 올려주고 한 여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차익 실현하고 다시 주가 아래로 빠졌을 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 패턴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크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는 이슈가 크게 있는 거는 이제 4대 미래사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4대 미래사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이죠 회장님이 미래에 이제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에 60조 가량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뉴스 기사나 여러 군데 이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GMP라고 해서 GMP라고 해서 이제 아이오닉5 이번에 나오는 것부터 이거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5분 충전에 100km 갈 수 있고 그리고 15분 충전하면은 80% 가량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80% 가량 충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500km까지 갈 수 있대요 500km 최대가 500km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실적하고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대차는 이제 이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도와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글 남겨주시면 답글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택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카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을 1종목씩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 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 투자 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요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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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